0 교육 경기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4매치 1개인줄발 서비스 득점 최효주 블럭이 후에 다시 블럭 그리고 백핸드 뿌리칩니다 포핸드 전환 최효주 맞춰주고 있는 최효주선수인데요 그리고 수비도 역시 탁월합니다 이은혜 서비스 이쯤에서 한 점을 가지고 와야 할 텐데요 날렵한 백핸들 최유주 리시브 탁월합니다 한 점 만회합니다 이은혜 이은혜 선수였고요 네트 상단 또 맞았습니다 서비스 이은혜 최유주의 백핸드 두 번 그리고 이은혜의 반 석 점차 이번 서비스 통통 튀며 득점까지 연결됩니다 중앙으로 서비스 리시브 이은혜 선수는 최유주 어 날렵합니다 하지만 4대6 이은혜 선수 빠른 랠리 스피드를 더합니다 그렇지 웬탑 스피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7대5 최유주의 찬스 어김없습니다 최유주의 서비스 백핸드 최유주 이은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이번 매치에서 승리한다면 오늘 경기 종료인데요 아직까지 최유주가 앞두고 있습니다 백핸드 포핸드 전환 네트에 걸렸습니다 6대9 4핸드 최유주 자 게임 포인트 최유주입니다 백핸드 몰아붙입니다 최유주 포인트는 이은혜 일단 첫번째 게임을 승리합니다 최유주 최유주 선수가 한 게임을 더 가져간다면 오늘 5매치까지 갑니다 두번째 게임 출발 백핸드 놓치지 않습니다 이은혜 서비스에 이은 득점 다시 서비스 최유주의 포핸드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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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최유주 3고 득점 고요함이 흐르고 있는 스튜디오 팀 두 선수의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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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3라운드 자 여기서 다시 2라운드 2라운드 3요 해도 列 3라운드 4라운드 3라운드는 강력합니다. 최유주 역시 강한 기회가 왔을까요? 포핸들을 노리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이번엔 길어왔어요. 이은혜. 이 공을 받았던 최유주. 한 점차. 서비스 바꿨습니다. 이은혜 리시브 포인트. 최유주 마음먹고 썼습니다. 이번 경기. 한 점차 내지는 두 점차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핸드 뿌리칩니다. 그리고 포핸드 전환. 이은혜. 이은혜. 매섭게 몰아칩니다. 이은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득점. 직선으로 갑니다. 대가 코스. 자 이은혜. 게임 포인트 이은혜. 밀어붙입니다. 최유주가. 한 점 더 따라 붙을 수 있을지. 최유주의 서비스. 최유주 찬스가 이은혜의 찬스 받아줍니다. 멋진 랠리 짧았습니다만 이은혜 포인트. 아. 3게임 출발합니다. 자세를 잡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공격적인 리시브.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백핸드. 송곳샷을 날려봤습니다. 긴 서비스. 받아줍니다. 최유주. 역시 이. 어. 최유주의 백핸드. 그리거포 핸드. 최유주. 부드럽고 길. 어떻게 줄지. 직선. 그리고 최유주. 왼팔을 부드럽고. 또 한 번 공격적인 리시브를 보여줄까요. 최유주. 리시브. 역시. 그리고 이은혜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은혜 선수. 지금 6대3이고요. 이은혜. 다시 한 번 리시브 득전. 중반이기 때문에요. 살려냅니다. 양선수 거리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접근전. 이은혜 선수의 완벽한 코스. 동점을 갈지. 다시. 다시 이은혜가 동점을 만듭니다. 최유주가 다시 리드를 가져갈지. 역시 공격적인 플레이. 하지만 최유주가 받아냅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은혜 선수가. 같이 강공을 하기보다. 네. 조금 노란하게. 아. 네. 자. 두 점 참으로. 이은혜의 서비스. 다시 이은혜. 길게. 이번엔 백사이드. 고심 이후에. 공을 보냅니다. 최효주. 단번에 모든. 한 점 앞두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바로 갑니다. 매치 포인트. 이은혜 포인트. 아직 경기는 5매치로 갑니다. 5매치는 이유진과 서요원의 대결이고요. 이은혜. 놓치지 않습니다. 한 점의 향방은 어디로 갈까요. 이은혜. 동점 갑니다. 최유주의 서비스. 리시브. 이은혜. 3구. 최유주. 주먹을 불끈 줍니다. 최유주. 두 손을 불끈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